운동정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아멘 제가 헌금오연을 하다가 잘려가지고 3년을 쉬었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서운하더니 나중에 편하더라고 헌금오연을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에게서 잘 산다는 척이요 그런데 헌금오연은 미리 우리 헌금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칠거 미리 준비해가지고 성경책에 딱 준비했다가 기쁜 마음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오연인데 나만 중간에 걸렸어 딴줄은 벌써 다 나갔는데 그리고 딴줄에서 나를 기다리게 해서 저 이 바깥에서 이 권사가 헌금 이 바구니가 앞으로 가니까 이 짝주머니 뒤지니게 만원짜리가 쑥쑥 나와 그러니까 또 집어넣어 또 집어넣어 또 집어넣어 또 집어넣고 쳐다보지 말고 그냥 넣지 왜 손은 넣고 얼굴은 나를 쳐다봐 그래서 내가 성질이 나가지고 저 성질도 있어요 성질도 팔팔합니다 저 그러고 게을른 사람 꼴도 못 봐 그래서 내 옆에 있으면 게을른 사람들도 다 부지런하게 돼 있어 그랬는데 돈을 넣으면서 나를 쳐다보는겨 그냥 내가 눈을 하얗게 훑혔지 그래서 이제 끝났는디 점선을 먹으려고 하는디 목사님이 불리시는겨 하나 밤 먹고 나 이거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랬더니 어떤 권사가 목사님 지금 불리 잔뜩 나셨대요 빨리 올라간대요 나를 그래가지고는 밥을 먹다 말고 갔더니 막 세워놓고 막 배락을 치시는 거요 헌금의원인지 하지마요 헌금의원 하지마라고 어떤 어떤 권사 학교에 안 나온대 왜 안 나온대요 눈을 켰다며 그 집 식구가 몇 명이야 헌금 줘 막 그러시래 그 집 식구가 몇 명이냐 그래 나도 우리 식구들 쉬어봤더니 우리 식구만 18명이야 손자까지 손자 손녀까지 우리에게 오는 애들이 18명이요 그래서 나 속으로 목사님 그 권사 내 집어도 우리 식구가 더 많아요 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더니 또 누구를 부르더니 권사 오라고 하랴 봤어 얼른 사과하시오 눈을 켠 거 얼른 사과하라고 막 그러시래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요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부잣집으로 속하는데 천원짜리 헌금할 때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다고 기절 초풍할 줄 알았다고 어떻게 권사가 돼가지고 천원하냐고 그랬더니 암말 말고 미안하다고 하라는 게 무슨 이렇게 서른이 많아 그러시래 그래서 내가 내가 이제 내가 눈을 켠 건 어떻게 했나면 해봐요 또 이러시래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눈을 켠나면 해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흰자만 보인다 빌으라고 그래서 왔걸래 목사님 권사님 권사님이 됐으면 직분답게 헌금도 해야 되고 직분답게 교회도 섬겨야 되고 직분답게 집사들 앞에서 당당해야지 집사들도 만원씩 하고 오천원 하는데 어떻게 권사가 돼가지고 천원 아니야 나는 거기서 나는 기절 쭈풍할 뻔했다고 암맛도 말고 빌으라니까 그러네요 권사님 나는 권사님한테 나는 꿀리는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한 그대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헌금도 믿음대로 하는 건데 뭘 그렇게 서론이 많아요 또 그러시대 헌금도 믿음대로 하는 건데 무슨 서론이 그렇게 많으냐고 그래서 하자 싶으셨나 비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시더니 돌이셔서 얼른 빌으라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내가 헌금의원 할 때 내가 얼마 시간 내가 또 볼 거라고 내가 또 권사님 그 줄에 앉을 거라고 그랬더니 오늘서부터 헌금의원 잘렸쇼 헌금은 하지마 그래가지고 3년 잘렸었네 그러더니 또 복귀를 시켜주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딴 권사 저기 저 권사 헌금 얼마나 바니 그랬더니 아 글쎄요 좀 소문은 들었는데 뭐 어떻게 했다며요 그랬더니 아유 물을 거 없어 헌금 얼마나 바 그랬더니 얼마 했어 그랬더니 반원했대요 진작으로 가야지 내가 진작으로 그렇게 가야지 우리 성도님들여 우리는 직분답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그 장모님이란 천국 가셔서 그분은 40년 돈도 천원 30년 전도 천원 호르지안 헌금 천원씩 하다 가서 우리 성도님들여 기도 많이 하는 친구 세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친구를 세기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순종하는 친구를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조 합시다 11조 하고 굶어 죽어도 11조 는 해야 되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는 11조 입니다 말락기에 있잖아요 그것만 해보라고 하셨어 한번 너희가 11조 해봐라 너희 창고에 채우나 안 채우나 여와를 시험해봐라 그 말씀밖에 없어 11조는 죽어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11조하고 망하는 사람은 없어 11조하고 전부 나는 부한 사람만 봐서 우리는 11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지고는 이 신앙생활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시댁 식구 그 인간들 다 천도해가지고 장로디고 권사디고 다 했잖아 우리 나는 시아주버니한테도 괭이 자리로 뚝디려 맞아보고 내 손아래 동서가 나한테 물도 갖다 쩐지고 손의 동서들한테도 투디려 맞고 신은연한테는 더 말할 거 없고 그래서 나는 우리 올캐들한테 신은짓 안해 그냥 내가 가면은 그냥 나 거기 먹을 거 전부 다 준비해서 우리 올캐 손가락 까딱도 안하게 하고 와 그랬더니 이게 눈구녕 베는 게 없나 또 지랄하대 너무 잘해줘도 그래서 한 번 들었다 며쳤지 야 내가 너한테 잘하니까 개똥마냥 보이니 너 앞으로도 조심이야 내 형님 죄송해요 우리는요 모든 일에 우리는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이 어제 제가 간증하다 중단했습니다 목사님이 쬐끔만 하고 침 놀아 가셔가지고 저는 교회를 졌습니다 교회가 이 몽석도 없어가지고 가만히 자기네 집에 떨어진 가만히더를 갖다가 그것도 쪼각쪼각 깔고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났어요 얼마 안가서 이제 몽석을 이제 장로님들이 몽석을 만드는데 우리들은 가멀하게 산내길을 열심히 꿔주는 거요 그럼 그분들 이렇게 머리를 땋는 것처럼 엮어가지고 이렇게 몽석을 만들어서 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러다가 이제 마룻바닥을 봤어요 우리 지금 이게 너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기를 얻고 밤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애기가 뒤에서 굴러줘요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굴러줘 발로 그래서 애기가 안 굴러고 해서 이렇게 보면 그냥 기도하는 엄마 덩어리에서 자는 거예요 우리들 지금 너무 안일하게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 절대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지금 우리 70대 80대 60대 엄마들도요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 느슨해지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배불러 가가지고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고 예수님을 멀리했고 우리 먹고 살 수가 없을 때는요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가니까 우리 양반이 교회를 와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1시간 10분을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교회를 가도 막 막 패 죽인다느니 무한다느니 그렇게는 했어도 교회까지 와서 머리채는 안 잡았거든요 그래서 머리채를 잡혀서 끌렸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옆걸음질 쳐서 그래서 집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옛날에는 물 푸는 게 없어가지고 비만 왔다면 애들도 학교를 안 보내고 눈물을 심고 콩을 심고 덜게 모종을 하고 비만 오면 그렇겠거든요 그랬는데 오랜만에 가물었다가 비가 왔어 그래도 난 주일날 교회를 감겨 왜 주일을 범하지 마라 할렐루야 주일을 범하지 말라 주일을 범하지 마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잔치집 있다고 가지마 토요일날 미리 그냥 축하금 주고 말아 그 잔치보다 주일날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잔친날은 생명이 없어도 주일날은 생명의 날이거든요 그랬던 우리 양반이 저 장로라는 양반도 교회 안 가고 모를 심고 권사라는 아줌리들도 교회 안 가고 꽤 모르라고 콩을 심는디 니년이 저 장로님보다 저 권사님보다 더 높으냐 이거요 너는 이제 겨우 집사가 됐다메 전 장로님 권사님 높은 사람들도 이 비오님께 교회 안 가고 일을 하는디 니년은 뭐 특별 나가지고 교회를 갔냐고 그냥 머리채를 잡고 가다는데 집 가서 또 때려 그래서 이제 머리채 이제 머리를 빗고 야 이놈아 얼른 이거 가서 심어녀나 그랬더니 그날 안 심었어 야 이놈아 이거 심으라고 이놈아 주일날은 여보 기도하는 날이고 말씀을 보는 날이고 주일날은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어서 오늘 못한다고 내일 할 거라고 그랬더니 이 쌍년이 무슨 예수 무당인가 지랄한다고 그래서 그날인지 어떻게 하루를 넘기고서 장로님들 어디서 장로님들이 어제 교회 안 나오시고 일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중심을 하셔요 하나님은 중심을 하신다 그거는 내가 보금이더라고 그랬더니 권사님들 보고 권사님들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거 일을 해가지고 내가 애들 아빠한테 이렇게 봐줬다고 그랬더니 권사님들 얘기가 더 과관이요 더 과관이더라니까 자기가 꿈을 컸는데 하나님이 내일은 교회 가지 말고 께 심어라 그렇게 뛰어? 그렇게 뛰어? 그래서 자기들은 께를 심어뛰어? 그거는 악령이요 악령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는 거요 우리 주님이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목숨을 바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그래 우리 권사님들 옷 좀 사입지 말어 있는 거나 그냥 털어풀이고 천국 가 애들 보고 옷 사온다가 뭐냐 현금으로 달라고 우리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고 좀 가시할 거 아니요 의무에 그냥 신앙생활 하시지 말고 나의 본심에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하나가 천국을 가시면서 자기가 쓰던 그런 가구 또 이렇게 입던 옷을 많이 주고 가셨어요 원장님 내가 죽고 가져가는 것보다 내가 눈이 떠 있을 때 옷이고 다 챙겨가라고 그런데 그 권사님하고 나하고 체격이 거의 가깝에서 이렇게 잘 입는 거예요 이렇게 잘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입히시는 주님 또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권사님 좀 살만이야 아주 부자로 잘 살아가지고 옷도 이렇게 다 막 반짝이도 뺏긴 것도 뺏긴 것도 있고 그냥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많이 옷을 주고 갔어요 그러고 이제 이 옷도 잠깐 이렇게 하고서 가서 벗어났다가 또 입고 또 잠깐 입고 벗어났는데 뭘 그렇게 하냐고 옷들을 들고 댕겨 우리는 주님의 그 모습을 닮읍시다 우리 주님 돌아가 갔을 때 입으셨던 옷 피 흘리시고 그냥 돌아가 가셨는데 우리 권사님들 수의 해놓지 말아요 그것까지 수의하고서 그냥 죽으면 그거 다 태우던지 파묻잖아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보고 저는 우리 위해서 그냥 수의 헌금하라고 그려 아이고 나는 우리 아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산배를 뭐 1200만원짜리를 몇 패를 사서 나는 이불도 맹그러놓고 다행히 권사님 그런 말 하지마 아이고 왜 그려 깜짝 놀랐네 수의 그래서 어떻게 천국을 가 믿음으로 가야지 수의 그것까지 1200만원 헌금을 해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나 세마포가 준비가 돼있는데 아이고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손 없는 날을 뭘 찾아 믿는 사람들이 아 우리 권사님들이 한번 쑥땅거렸으면 뭘 이렇게 쑥땅거리시나 가만히 봤더니 손 없는 날이라 수의를 해놔야 된다 문을 확 딱 열고 권사님들 수의한다고 수의해놓는다고 그것보다 취소해 산배 주문했다고 취소해 천국은 세마포 입구 가는 데가 천국이요 산배 입구 못 가는 데가 지옥이고 그거 하지 말라고 수의한구만 하고 아이고 그리하겠네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한꺼번에 수의한구만 다 한 거 아니었어 우리는 신앙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그 뭐 관 얼마짜리 뭐 옥채 오티한 거 거기 따로 가지마 그냥 우리는 죽으면 물론 그냥 영혼 들림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냐 죽어서 관까지들 걱정하고 있어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나 우리는 주님께 늘 물어보고 기도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짓는데요 이제 뭐 헌금들하고 다 이렇게 해서 짓는데도 돈이 모자르잖아요 큰대톤만 오늘은 뭔가 언짢으신 게 있네 고집사 와봐요 신방하려면 똑바로 해 제가 어떻게 했길래요 그 어떤 집에 신방 가가지고 배락을 치고 왔다며 신방 가면 막 그냥 아주 애를 태우면 그래 제사님 지옥가 그렇게 하고 오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권장님이 나 지옥가라고 저주하고 갔다고 이게 펑펑 우는겨 그렇게 했다며 가서 달려주고 와 그랬더니 가서 아우 지옥사님 아까는 내가 너무 승질나서 그랬는데 아까 미안했다고 나 지금 복사님한테 뒤집어 나갔다고 아 그렇다고 이르냐고 나한테 직접 해야지 그랬더니 또 지옥 가라는 말 들으려고 얘기하냐고 그래 미안해 미안해 그래서 뭐 좀 사다 주고 달려가지고 오는데 다시는 그 집사가 반항을 안 한디야 딴 사람이 신방 갔는데 내가 가면 왜 이렇게 반항을 하고 지랄이야 남 염장을 왜 긁어놔 그게 그냥 나도 그냥 하다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안 되니까 그래야 난 더 이상 처음이잖아 마지막에 한마디만 한다 지옥가니 이렇게 왔더니 그걸 일러가지고 난리가 났어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목사님 저를 부르면 고집사님 예 목사님 막 가면 지금 이천만 원이 급해 예 알았습니다 목사님 신방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 집에 가고 싶어 그래서 갔어 저 김 여사님 찾으며 우리 집으로 돌리라고 그랬더니 돌렸어 그래서 그러고서 갔는데 현관문이 잠궈져 있고 안에 문이 다 열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 우리 집 양반 구두가 있어 여보 집에 오셨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넘기요? 방마다 열어봤어 그랬더니 지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잠잠한 자가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기도원에 왔어 그랬는데 그 잠잠한 자가 고침을 받았어 그랬는데 그 양반이 우리 나 사는 걸 보고 너무 안 됐는지 집을 져줬어 그래서 그래서 2층은 기도원이고 1층은 우리 사택인데 1층을 가봤더니 문이 열렸어 여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어디 계셔요? 초용해서 그분이 나 기도방 안 하고 방음장치 잘 해가지고 조그맣게 하나 져줬는데 그 방을 우리 집 양반이 쓰시겠다는 게 그래서 그 문을 열어서 들어가 봤더니 그때 우리가 한참 저 반포 아파트 공사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는 돈을 갖다 놓고 인부들 품값을 수판으로 놓다가 배고프니까 밥 먹으려다 보니까 밥이 없으니까 바로 우리 집 건너집에 식당이었어요 그랬는데 거기로 밥 먹으러 간 사이에 우리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지 치마다가 막 방바닥에 넣어 주소 다 먹어가지고 막 목사님 목사님 이거 쉬어봐요 그랬더니 2,100만원 할렐루야 그러고 신방을 하는디 삐삐가 삐리릭 삐리릭 파리파리 파리파리 파리짜가 죽을붙어 그래서 신방 좀 하다가 전해지 여보 신방하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야 그랬더니 당신 집에 왔지 왔다 갔지 아니요 광천에 왔어요 우리 집사님 하나가 김농사 짓겠다고 거기로 갔거든 여기 신방 왔다고 거기 전화가 몇 번이냐 얼른 알켜주고 내가 거기로 했지 먼저 집사님 예 어쩐 일 했어 원장님 저기 있잖아 이거 끊자마자 50몇 년이한테 전화가 올게 그럼 나 전화 끊고 출발했다고 말해요 아무 얘기하면 안 돼요 또 무슨 일 저질러실대요 그러나 일 저질러서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양쪽 해보자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집을 가니께 음 음 음 음 음 아우 당신 몸살 났나 봐요 그랬더니 듣기 싫어 이게 펫네야 저녁 안 잡았어요 안 먹어 뭐 저기 누름밥이라도 좀 해올까요 안 먹어 이게 펫네야 또 그 이튿날도 안 일어나신걸래 콩나물 꾹이라도 얼큰하게 해갖고 가요 아 이 옆에 나가 싫다니까 그거 만지손 가지고 이거 해 올까요 저거 해 올까요 지랄요 그 잠자만자가 오셨는데요 이렇게 앉혀놓고서는 딴 사람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뭔지 하라고 전부 양보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딴 사람들 침을 다 놨는데 이 양반이 가만히 있는겨 그래서 내가 침 맞으려고 오셨어요 예 어디가 아프신데요 몸이 좀 덜 좋아서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럼 맥 좀 볼까요 예 맥을 짚으니까 잠지가 아프셔서 잠지가 아프세요 예 그럼 어디 한번 볼까요 예 아들하고 부인하고 쫓아왔어요 소변을 못 보니까 이 배에 막 폭수가 찼어 그래서 그 아들이 이렇게 일을 세우니까 그 부인이 이 추리는 큰 걸 벗기더라고요 벗겼느니 잠지가 샤끔하게 암세포가 막 붓고 붙었어 주님 새파란 이 여자가 어찌 저거를 만지나니까 그냥 하나님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아느냐 치료하는 나 여와가느니라 그 음성을 듣고 기쁨이 충만해서 그 잠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지 주님 치료하시는 여와라시니까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 뭐이가 와서 나 귓박머리 또 훌쩍 치는 거야 눈을 뜨고 봤더니 우리 집 양반이 그때 이제 기도하는 석유 기름을 사오랬더니 예배가 이제 끝날 것이지 싶으니까 그때 사갖고 안겨 와 보니까 전혀 어떤 놈 잠지를 붙잡고 믿습니다 우리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이오 밥하고 빨래 시간도 없는 사람이오 주님 시간 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일이 너무 바쁜데 저 양반이 집에 있으면 아침 점심 저녁 30시대를 냄비밥 해달라고 하고 또 그 돌솥밥 해달라고 그래요 주님 신방에다가도 와야 되고 하나님 뭐 하다가도 기도하다가도 와야 되고 주님 시간 좀 주시옵소서 시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잠재만자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양반 잠재만진 그 이후로는 밥도 못하게 할렐루야 빨래도 못하게 청소기도 못 만지게 야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완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응답을 주셔도 완전하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콩나물 꼭 좀 얼큰하게 해갖고 가요 이 뱀네가 그거 주물러 손 가지고 이거 해올까요 저거 해올까요 지랄요 아이고 먹으려면 먹고 하나 사시오 나만 먹고 이제 댕기는 거지 뭐 그랬더니 4일째 되니까 어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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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탁에 탁 앉더니 자기가 수저 갖다 밥을 뭐 다 퍼주고 뭐 하면 기절초폭이야 절대 안 먹어요 김치도 내가 다 먹으면 안 먹어요 지금도 안 먹어 김장이고 뭐고 일주일 안 먹어 김치를 다 먹어서 우리 딸네 집으로 가져가면은 우리 딸이 백화점에서 사왔다고 하고 그래서 그거 자기 그것도 표시해 놓고서 거기 그것만 먹고 자기는 근데 이제 네 엄마 솜씨랑 똑같다 똑같은 그런데 걔 보고 그래서 이 년은 내 김치 갖다 지혜배티 팔아먹어 멸치도 딸네 집에 가서 볶아놓고 이제 이게 또 백화점에서 사왔다고 또 지혜배티 팔아먹네 이게 지금도 안 잡았어요 아마 그게 굉장히 상처였는 게 돼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밥을 먹더니 당신 몸살이 단단히 낫는 게 돼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 사람아 그러나 왜 그렇게 아팠어요 우리 집에 도둑이 왔었단 말이요 아니 뭔 도둑이 그래서 뭐 잃어먹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내가 생병이 났잖아 아니 뭐 잃어버렸는데요 인부들 품값을 주다가 배고파서 밥 먹으려니까 밥이 없어서 바로 건너편에 가서 밥 먹었는데 그 사이에 도둑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게요 그래서 얼마나 이러면 버렸는데요 알아서 뭐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아 그래도 우리 하나님 거기 돈이 얼마나 있었나는 몰라도 그래도 양심 있는 도둑놈을 보내셨는 게 왜 방바닥에 우체국 자루다 자루가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양심 있는 도둑놈 보내신 게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아마 하나님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안 한다고 그때는 아마 아주 푹 주무셨는 게요 도둑놈이 왔으면 배락을 취하지 말이요 그때 하나님이 주무셨어 나 이제 성경 말씀도 못 믿겄어 그때 도둑놈이 왔으면 그냥 배락을 쳐가지고 그냥 죽여야 하는데 막 그러더라고 아 그래도 우리 하나님 양심 있는 하나님을 보내요 목소리가 크니까 또 이겨 그래도 하나님 그때 이 사람을 푹 주무신 게요 성경 말씀 이거 안 맞아 안 맞아 이러더라고 그런 말 하지 말아 그래도 양심 있는 하나님 이 도둑놈이 왔다 간겨 거기 있는 거 다 없어졌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었어 그래도 이 사람 정신이 퍼떡네 그려 봐줘 거기 돈이 더 있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성질이 난겨 막 바가지를 여기다 던지고 바가지를 저기다 던지고 프라세팅만 던졌지만 안 깨지는 거 아유 성질 나 죽겠네 그냥 아유 주여 주여 주님 믿음 없는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방바닥에 있는 거 말고 그는 뻘건간 도자로 짊어지고 딜껄 잘못했습니다 믿음 없는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막 나대로 막 성질이 난겨인 것처럼 막 방아지를 여기다 던지고 줬다 던지고 그렇게 했던 우리 집 양반이 예 사람아 참어 잃어먹은 놈은 더 속상해 할렐루야 우리 집 양반이 몰랐었는데 아이는 유튜브가 토로 댕겨서 다 봤네 한 번은 그랬나 보고 아 우리 집은 있지 왕 도둑년이 있어 뭔 도둑년이 있어요 글쎄 아유 그년 안컴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왜 그러나 그랬어요 저 양반이 안턴 얘기를 하라는데 왜 그러지 그랬더니 유튜브를 본 거예요 이 사람아 그런 걸 하면 나고 상의를 해서 해야지 당신 회개야 그 성경에는 도둑질하지 말랬어 남껏 탐내지도 말랬어 당신 회개야 천국 간다 막도 나를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래 알았다고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냥 돈만 없으시면 그 주사님 예? 8천만 원이 필요해 예? 알았습니다 눈물을 찰찰 흘리면서 주님 나 같은 여편네 우리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내가 신앙생활 처찬기에 우리 교인들도 하나도 안 알아주고 똥친 막대기 취급했는데 주님 기억하시고 제 이름을 부르시나이까 할렐루야 주님 제 이름을 부르시나이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이 양반이 반포 아파트 질대 땅 사놓은 거 그냥 그걸 설정해가지고 거기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8천만 원 갖다 데리고 1억 2천 원 갖다 데리고 그저 5천만 원 갖다 데리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교인들이 또 질투를 하네 저 고원장이 만만하니께 목사님이 툭 한번 불러서 돈 얘기하신다는 게 툭 한번 불러서 돈 얘기하신다는 게 우리 제정부는 입에다가 자꾸를 다르시기를 바랍니다 제정부는 입에다가 자갈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정부 입에서 나간 게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배락도 쳤지만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께 심어도 또 심고 싶고 할렐루야 드려도 또 드리고 싶고 받쳐도 또 드리고 싶고 할렐루야 그냥 남이 입던 거 이렇게 입고 댕기면 누가 머리야 주님만 기뻐하시면 되지 그냥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실의 권사님한테 말 한마디도 한 적도 없었고 그분을 만나본 일도 없었고 그분이 천국을 가서 내 이름을 보고 내 생명 기록책을 낱낱이 읽고 오셨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얘야 2천만 원도 천국에 있더라 1천만 원도 천국에 있더라 3천도 있더라 1억 2천도 있더라 8천도 있더라 5천도 있더라 그 헌금한 순서대로 돈의 액수가 아니라 몇일 날 몇날 그 헌금한 그 날짜대로 기록이 돼 있더라 우리 성도님들여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신령과 진실로 내 모습 이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되돌아 서지 않겠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겠어요 우리는 나도 잘 입고 목걸이도 할 수 있고 다이아도 가질 수 있고 옷도 명품으로 입을 수가 있고 나도 다 할 수가 있지만은요 이렇게 사례비 받고 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이 보면 누가 뭐랄 거예요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필리핀요 저 지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 있는 선교사님이요 열심히 합니다 물품 열심히 보내놓고 거기서도 보고도 받고 내가 또 물어도 보고 지금 필리핀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전두에 막 부흥에 불을 붙이고 교회에 그냥 얼마나 교회를 세우는지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주님 저도 뼈 빠지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선교지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보건대 신학생들 열심히 장학금을 줘가지고 졸업을 마쳐가지고 걔네들이 지금 목회를 너무 잘하고 있는 그 모습만 보아도 주님께 너무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할 수 있거더니 하나님께 1등을 하는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1등을 합시다 기도도 1등하고 전도도 1등하고 전부 우리 헌금도 우리 1등 합시다 제가 시간 있으면 요양병원에 가서 다만은 밤을 세워주는 요양일도 합니다 시간이 되면 그러면 10만원이죠 그저 주님 또 주님께 바칠 거 벌었습니다 아버지께 또 이만큼 들을 수 있습니다가 나의 전부의 소망입니다 1등하는 선수 저는 국민학교 등길 때 달리기를 잘했어요 그랬더니 6명씩 달리기 하는 것도 내가 월등하게 1등으로 달려도 선생님이 3등에다 갖다 앉혔어요 3자 있는 데다가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1등 했는데 왜 내가 거기를 앉으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얘 또 잔소리 말고 3자에 그럼 내가 또 1번에 와 앉으면 또 선생님 내 귀를 끌어다가 3번이 다 놔요 그래도 운동했나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한 번도 앉혀와요 그리고는 니레이 선수 천군 백군 달리는데요 우리 반 여자애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잘 달리는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이 나를 선수로 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왜 선생님 나 1등 하는데 왜 나를 안 세우냐 그래도 너는 운동복을 안 입고 와서 운동복을 옛날에 운동복 우리 엄마들 뭐였어요? 새큼한 빤스에다가 하얀 낫닝구였잖아 여기 팔뚝 달린 거 꼬무줄 넣은 거 새큼한 빤스 그걸 안 사주는 게 엄마 그래서 그냥 학교 변수에 가서 긴 바지 반바지 찢어있고 긴 팔을 반팔로 찢어있고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됐냐고 그랬더니 색깔이 틀려서 색깔이 틀려서 그래서 옷 달렸어 그랬는데도 집이 가서 엄마한테 얼마나 투디러 맞았고 멀쩡한 바지 찢어있고 왔다고 뒤지게 맞았지 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니까 어느 날 우리 목사님 고집사님 아 이 지방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는데 고집사님이 명랑하니까 응원단장 나가래요 그때 제가 철원 동지방 연합집에 강사로 갔는데 삼박사이를 철원에 있는 동지방 제가 이 연합부흥에 강사로 갔는데요 끝나는 날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철원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와서 내일 응원단장 나가는 목요일날 알았다고 그래 거기서 반 태워주고 우리 장로님이 반을 딜러와가지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고서 경기장에 가서 가더니 내가 맨날 점잖게 정장이나 하고 이렇게 치마나 입고 댕기다가 그날은 추리링 입고 딱 하니까 지방에 목사님들이 깜짝 놀리시는 거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서 응원단장을 하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나니까 응원 점수가 또 올라가대 내가 하도 유별나게 하니까 벌떡벌떡 뛰고 그랬더니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영천도에 이길지요 나 그렇게 응원단장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막 영천 1등 막 이 난리를 치고 막 춤을 추고 막 번쩍번쩍한 걸 누가 더 입혀주고 내가 그 놈을 입고도 그렇겠지 그랬더니 방송에 달리기 선수들 나오라고 응원을 하다 보니까 내가 달리기 하고서 그래서 그럼 딴 사람 주고 내고 선수들 있는 데 가서 아이고 저게 그 파톤 내놓아랬더니 아이고 심장 뛰는데 잘 됐어요 파톤을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요 저를 보고 왜 일하는 거예요 달리기는 이 다리가 기른 사람이 잘 뛰는 거 가서 응원을 하라고 아이고 목사님 저 1학년 때 잘 달렸었어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응원하라고 가다 생각하니까 어쨌든 내가 한번 달리기 하고서 그래 내가 또 가서 뺐으니까 저희 목사님이 그럼 잘 뛰든지 못 뛰든지 두 번째 달리래요 아 싫어요 난 출발할 거요 그럼 세 번째 달리래요 아 싫다니까 성경에는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출발하면 봐 출발 아니면 봐 마지막 뛸 거예요 주여 아무데나 그렇게 성경만 말씀 그러다 되면 못 사야 출발이 이제 했어 우리 집사님 하나가 다리는 키도 이따만 내가 이렇게 봐야 되니 키도 이따만 것이 달리는데 왜 그렇게 못 달려 나는 선수들이 달려도 그렇게 뛰는 선수 고개를 병아리 때 쩡쩡쩡이요 그냥 두 번째 받으면 받으라 아 싫다고 세 번째 받으면 받으라 싫다고 세 번째 달려서 이렇게 받더니 아 우리가 오동 달리는 거예요 내가 달렸으면 1등 하는 건데 목사님 예 오동이 우리 가요 오동 그랬더니 내가 우리가 오동이네요 이렇게 안 하고 나도 성질나니까 복사님 우리 가요 오동이네요 오동 아이고 내가 그래 그랬더니 오동이요? 오동이네요? 그랬더니 육둥 보던 낫지 뭘 그래 그러시더니 육둥 보던 오동이 낫대는겨 마지막 제가 바톤을 받았는데요 딴 사람들 벌써 바톤 받고 달려가는데 우리에게 저기 와 그러니까 내가 막 가가지고 바톤을 받으려니까 우리 목사님이 내 어깨를 딱 잡더니 오동이나 지켜요 나 요즘 그냥 확 부딪히고 가서 막 바톤을 받아가지고 막 쫓아가는데 못 쫓아가 건데 어떻게 나들 잘 달리는지 바톤을 그냥 꼭 불쌓고 발작을 띌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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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주님을 불렀더니 내 앞에 달리던 선수들이 이 경기장에서 뭔 놈의 주여 소리가 들리냐고 뒤를 쳐다보다가 쥐들끼리 빡치기를 하대 아 자빠지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었네 1등만 하면 뒤지 그랬더니 내 앞에 3명 남았어 2명 남았어 주여 2명 주여 2명 중에 2명이 조금 나는 살다 살다 별굴 다 봤다고 털속 주저한테 그랬더니 조금 더 또 앞에 달리는 선수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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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주님을 불러면서 막 정신없이 달려 갔더니 갔더니 그 선수가 나는 배꼽 빠져서 더 이상 못 달리는데 그리고 내가 확 떠나가서 1등이지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막 콜라를 갖다가 야 투갈이 보도 장마시다 야 조그만 게 잘 달린다 야 그 말씀이죠 막 콜라를 갖다가 먹었어 우승컵을 바디하는데요 목사님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사람을 웃기고 1등한 거는 우승컵 줄 수가 없다 목사님들은요 싸우는데 주먹질은 안 하셔 발질도 안 하시고 열중시다고 배로 싸우시대 배로 우승컵 주여야 된다고 우승컵 주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우리 목사님이 네 내가 웃었지 우리가 웃겼냐고 부르는 주님을 불렀는데 왜 웃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님이 주님을 부르는 장수가 있지 대나마나 아무도 하나 주님을 불러서 사람 웃기는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또 우리 목사님은 예 예수님은 흐래서나 산에서나 성전에서는 기도하셨다고 그러니까 심판계 목사님이 요짝가 들어보면 요짝말이 옳고 요짝하면 요짝말이 옳은 결승을 한번 하자 이러더라고요 결승하자고 그래 볼 것 없이 내가 나갔지 내가 나가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막 쥐더리 또 우선 내가 또 주님을 부를까봐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 탕 하니까 내가 1등을 해도 반바퀴나 1등을 했어요 반바퀴나 1등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승컵을 타왔어 내가 해마다 가면 우리 영천구가 1등하는 거 달리기는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양심 좀 있어봐라 그거 다 다 뭐하냐 삶어 먹냐 뭐하냐 곰탕에 먹냐 이러시는데 양심 좀 있어봐라 1등하고 2등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도 재미지 말이요 해마다 1등한다 그러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여 우리 1등합시다 십자가를 붙잡고 1등합시다 그까짓 우승컵 하나 탈락하고 생명을 걸고 달렸는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고자 우리는 목숨을 주님께 바치고 내놓고 달려야만이 우리는 1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여 모든 일에 1등합시다 우리 모든 일에 힘껏 달립시다 지쳤다가도 또 충전해가지고 또 달리면 1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여 우리 용서하는 것도 1등합시다 사랑하는 것도 1등합시다 전도하는 것도 우리 1등합시다 우리 꽁지하지 말고 이 달리기 선수는 1,2,3,4 등이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 전부 1등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등합시다 제가 지금 이제 60일고 68 68인데요 이제 막 믿음에 철이 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막 정신이 막 나는 거예요 믿음에 철이 났는지요 막 급해지는 거예요 토할걸 젊었을 때 토할걸 젊었을 때 토할걸 젊었을 때 기도 토할걸 젊었을 때 전도 토할걸 전도하다 보니까 내 또래만 먹히더라고 젊은이들 전도하면 안 먹혀 잘 그래서 젊은이들을 전도하려니까 김치 다 먹어서 끌고 당기면서 전도를 하더라고 주님 젊었을 때 토할걸 주님 젊었을 때 토할걸 어떻게 하다 주님 70살이 내 앞에 있습니다 주님 일거리를 주시옵소서 주님 일할 거 있으면 주님 저 저 주세요 하나님 일할 거 있으면 하나님 저를 주세요 하나님 주님 저 70살 되기 전에 일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복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만 그런 것만 달라지 말고 일거리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나이가 점점 주님 보태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었을 때 하나님 도할 걸 아버지 하나님 젊었을 때 하나님 주님 이를 도할 걸 내가 하나님 돈을 벌을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더 심을 걸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돈을 주관할 때 하나님께 더 바칠 걸 하나님 주님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늦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아버지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 출발하여도 하루 종일 일한 일꾼과 한나절에 일한 일꾼과 풍삭이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안 했는데 뭐 이제 나는 소용없네 나는 잊지 않았는데 끝났어 주님 실망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주님 출발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작을 해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주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거리를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도 주님 감당하시도록 믿음의 권력과 주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영권과 영역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 주님 흐명하시고 연락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의 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창구에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사업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화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침을 사역합니다 믿음으로 침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안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에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염증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